눌러야지 요리로 다 돼있어서 내려봐야겠다 이쁜게끔의 미킹광수입니다. 오늘은 차박, 테슬라 전기차 차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들어와주세요. 체육관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뭐 주먹이 운다. 이래 우스워졌다고요? 네, 시즌 1. 아, 시즌 1. 주먹이 운다? 눈물은 없네요. 눈물은 없네요. 아니, 테슬라 전기차 차박이 좀 많이 해요? 아니면 생소하잖아요, 이 차는? 아직 한국에 많이 풀리지 않아서 차박을 찍으면 좋겠다고 한 번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지금 찍으면 본인이 좀 유명해지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미킹광수 채널의 부흥을 위해서 어, 구독자! 구독자인데 자기가 먼저 야, 그... 테슬라 전기차 차박 소개하면 뷰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번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테슬라 전기차가 좋은 장점? 어, 제가 이... 배영기관이라고 하죠? 엔진 달린 차들은 제가 차박을 한 10대 정도 경험을 했는데 아, 10대 정도? 일단 가장 불편한 점이 시동을 키고 에어컨을 키거나 히터를 켜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밤떼를 이용해서 밤새 따뜻하고 시원하게 잘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한 얼마 정도 하는 차예요? 어, 이 차 같은 경우는 옥션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 벤츠나 BMW로 따졌을 때 한 5시리즈나 아니면 E클래스 E클래스 정도? 어, 근데 7천만 원 그러면 이제 현대 기아차로 치면 K7, 그랜저? 아... 그 정도 아니고 제네시스까지만 아, 제네시스... 액센트는 아니죠? 아, 액센트 아니에요. 개미야키 이 차가 이제 액센트죠. 아, 네. 수정, 액센트 수정인데 아, 이거는 이제 뭐 기어는 어떻게 돼요? 아, 기어는 이제 벤츠에 요거. 한번 차 안에... 야, 잠깐만... 지금요. 당신 요거를 여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를... 액션! 눌러야지, 툭! 축복 눌러야지 축복 눌러야지 축복 오오오오오오오 아 그렇죠 어 그래도 잘 되시네요 야 이런 느낌 야 기어가 아예 없네 배치이신처럼 오오오오 이야 발판이 있고 음 음 아니 저 차 안에 갤럭시 탭은 붙인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이제 기본 옵션 아니 시동 한번만 걸어주세요 들어가셔서 아 시동이 없습니다 그냥 내리면 갑니다 아 한번만? 아 진짜요? 놀이공원에 그 범퍼카처럼 밟으면 갑니다 아 시동이 없습니다 시동이 없습니다 전기차의 장점 아까 말씀드린 엔진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 트렁크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세기 바짜 아니 여기 조그마한 프렁크 하나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사도 되겠다 야 뭐라고요? 여기 나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약간 자기 불량이 없다고 해서 아 이 느낌이 에이 오 진짜로 오 좋다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이거 한번 충전하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이게 차가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차는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차가 499km 499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영화 보면 마피아라든지 경찰이 출동하면 막 도망가는데 막 가다가 전기가 딸그면은 이제 그냥 잡히는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럴때를 대비해서 항상 미리미리 충전하는 습관 샤오미 보조 배터리로도 항상 꼽으면 연동이 되나요? 그건 안됩니다 아 샤오미 테슬라는 이제 슈퍼차자라는 아 샤오미 아 샤오미 아 샤오미 아 샤오미 아 샤오미 그걸로는 한 100개 이상 있어야 테슬라가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말씀하신 이 충전 충전이 안되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이제 100km 정도 남으면 심장이 쫄깃하죠 아 이거 충전을 못하면 어떡하지 차가 탑니다 아니 근데 좀 좋은게 뭐냐면 차 도둑들이 왔다가 시동 거는지 어떻게 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이 없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어 그럼 차 도둑들은 휴대폰까지 같이 같이 훔쳐야 가지 운마야 깜짝이야 오우야 같이 훔쳐야 가지 운마야 깜짝이야 오우 그니까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된다라는거죠 아 연결은 안되죠 연결은 안되죠 차에서 자는거에요 차에서 잔다고요? 차에서 자요 네 평포레이시기 때문에 차에서 자요 평포레이시기 때문에 차에서 아 알겠습니다 오우 이 모델말고 모델X 모델이 있는데 그거 한 1억 3천만원 정도 가는데 이 모델 말고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SUV 스타일로 문 또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완벽하게 잘 쓰는데 이거는 좀 좁죠 하지만 잘 수는 있네요 이 모델 말고 그 이소라 모델은 아시죠? 이소라 모델 그 이소라 모델 액션 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지금 뭐 연결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뭐 간편하네요 말씀하신 텐트는 이제 도킹 텐트라고 연결의 텐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굳이 피오가 없어서 어 알겠습니다 나도 그거 그리고 왔거든 차 연결해야 아 이제 그 그림 그렸는데 네 별게 아행이네 그럼 내 차도 할 수 있지 그러면 액센트도 저거 가능하지 액센트도 재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자 뒤에 언제든 재내면 가능하겠지 가슴 어 어떤 거 같아요? 안전 장기 차 있잖아요 그 사람 앰블란스 앰블란스가 아니고 사람 죽으면 아 운구차 그런 느낌들이 누워요 내가 누워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약간 또 요즘에 서양인 최고 덩치가 100km 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잘 수 있는지 자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조금 서양에서요? 영어 잘하잖아 아 해피 버스테이 투 유 아임 슬리핑 파인탱크 엠돌리 슬리핑 잘하는 역시 윤선생 영어교실 달라 이렇게 보는데 의외로 굉장히 편안하네요 혼자서 이렇게 다니기에는 유리로 다 돼 있어서 하늘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진짜로 와 약간 여기 비가 올 때 딱 누워있으면 정말 또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 미키씨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가 제가 182 182cm 182인데 이제 머리랑 다리 끝이 딱 떨어져요 지금 지금 현재 다리가서 한번 찍어서 182cm 평균 남성보다 좀 더 큰 키인데 딱 막히 떨어지네 아 키가 이제 너무 크신 분들은 이 차 살 때 좀 조심해야겠다 아니 차박 가능해 잠시만요 네 차박 가능하죠 아니 액센트 네 현대차죠? 현대차죠 근데 왜 BMW 골프채 가방이 있어요? 한번 통화 중으로 받았어요 아예 못 치고 있어요 오 네 안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이 안에 가방 아래요? 네 골프채 들었어요 파리채 오징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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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 오 그런걸 들었구나 네 그런데 네 이게 바람 나오는 구멍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 이건 에어컨이 없습니다 차에 아 뭐라고요? 아 농담이구요 네 아 농담이구요 네 농담치고 너무 재미가 없더라 이쪽에 한번 찍어주세요 네 모자 색깔이 약간 트럼프랑 색깔이 비슷한거 같은데 저희 회사 하자보스 네 집수리할때 하자보스 아 아 하자보스 라는 그 수수리 마술이 집에 모든걸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랩스토어 1위 아 또 여유가 있으니까 또 이런거 하시는거네요 하시면 에어컨이 모니터에서 나오는거에요? 여기 모니터에서? 아 모니터에서 나오는거 아니고 여기 작은 구멍 아 나오는데 조절하는 아날로그 버튼 같은게 없어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아 원하는대로 스마트폰을 좀 잘 못 만지는 사람은 거의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차는 30대가 가장 많이 타고 있습니다 아 이야 자 시동 한 번 걸어주세요 엇 엇 어떻게 하세요? 잠깐만 뭐야 이거 소리를 왜 나는거에요? 아 또 페슬라의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토이박스라고 예 토이박스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예 앉은 자리에서 이런 음향 효과가 나게 할 수 있죠. 뒷자리에서도 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장난치려고? 그렇죠. 한 가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성분들 타시면 깔깔깔깔 웃으시겠네. 웃거나 내리거나. 비어 버튼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동은 따로 없고 이것만 하고 가면 됩니다. 오! 소리가 아예 없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짜 차 도둑은 이거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어떻게 할 줄 아는 방법이 한 개도 없겠네. 그렇죠. 그렇죠. PMI는 하나 말씀드리면 그 미키씨 차 벤츠. 이런 타입 아닌가요? 아,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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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작년까지는 벤츠에서 받아서 쓰다가 테슬라에서 자체를 만들었죠. 아, 또 벤츠에서 받아서 쓴다는 말에 이제 좀 약간 자부심이 좀 생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까지 나가나요? 어, 이게 240kg인가까지 나갈 텐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로백이 가장 중요하죠. 100kg까지 몇 초 만에 가느냐. 네. 우사인 볼트는 이제 9.8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4초. 그리고 천만 원 더 비싼 모델인데 거리가 짧은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2.9초예요. 아, 더 빠른 대신 이제 더 오래 못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9초를 엔진 차에서 얻으려면 이제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끝까지 가야 되는데 1억 미만에서 이런 성능을 얻는다는 거는 정말 메리트 있는 차입니다. 아, 뭐 테슬라에서 와리먹는 거 있으세요? 아, 테슬라는 자동차 구매도 인터넷으로 본인이 인터파크 구매하듯이 해야 된다. 딜러가 없어요. 지난달 수입차 전체 시장 판매 1위. 하지만 그 이상의 대기자가 현재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1년 이상 기다려서 차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저의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찍자고 이제 미키광수 씨한테 건의를 드린 거잖아요. 뽀치 먹는 건 없으시죠? 아,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처럼 몇 킬로를 탈 수 있는지 만약에 차는 고장이 안 났는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나면 이제 뭐 올스톱이 돼버리네요. 제가 카페에서 몇 번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게 안 켜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한 곤란을 겹죠. 자, 테슬라의 그러면 최대 장점이 뭐예요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점이 자율주행. 아, 호경영 씨가 자율주행한다고 손 떼고 받을 때 무릎 울어. 어, 국가 배당금당 거기에 대표신인데 당대표신인데 하실 때는 이 기어 버튼을 아래로 두 번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차 라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와... 저렇게 앞에 차가 있으면 아, 앞에 또 차가 또 서지만 제가 다시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 잘입니까 서니까 알아서 서는데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아직 테슬라의 기술력을 믿지를 못하네요. 왜냐면 아직도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알겠습니다. 지금 자, 발도 보시면 이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허경영 씨처럼 허벅지로 잠깐 허벅지도 지금 현재 대고 있지 않고 이렇게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미국인가 어디서 네.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영상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 저도 봤죠. 어... 혹시 잠을 자고 그렇게 부산까지 솔직히 해서 갈 자신 있으세요? 아, 저는... 제정신으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잘... 아니, 손을 까딱까딱 대는 신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혹시나 잘까봐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 터치를 해주면 여기 꺼지죠. 아... 혹시나 사람이 잘까봐 그렇죠. 잠들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일단 기술 이론상으로는 충전만 충분히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부산역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 전인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1회까지 36시간을 연속으로 주행한 사람이 있어요. 잠 또 자면서. 그 신호는 알아서 잘 지켜요? 아, 신호는 현재 업데이트 중입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 신호 읽는 것까진 안 돼요. 아... 신호는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신호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호가 많은 데서는 약간은 좀 불편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사용을 하려면 아마... 5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신호까지 다 읽으려면? 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신호등 인식을 이제 활성화 신시켰더라고요. 기능을. 그런데 한국은 몇 년 더 만약에 비보호 이런 거는 진짜 곤란하잖아요. 특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어린이 보호고요. 그런데 조심해야죠. TV 이거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제일 재밌어요? 어... 뭐... 미키강수 씨도 재밌지만 그... 그분 누구죠? 싸움... 아, 이보호장. 어, 이보호씨. 아, 이보호씨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어... 이보호씨 나오는 편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네네. 어, 적극 지지층이시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야, 지금 손 분명히 안 대고 있는데 무릎도 안 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여기 보시면 차가 지나가는 게 그대로 다 나오고 있죠. 어, 맞네요. 버스 지나가는데 버스 지나가는 거 나오는데? 아, 옆차로까지만... 아, 아직 발전되는 단계?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모토이기 때문에 급발진은 없겠네요. 일단은. 아, 급발진은... 약 5년 전에 그 연예인 손지창 씨가 네. 모델 S인가 모델 X 모델을 타던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있었어요. 아, 테슬라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 3년 소송을 하고 결국 폐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급발진은... 야, 테슬라도 급발진이 있긴 있구나. 아, 근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 법원에서는 손지창 씨가 지는 걸로 나고 그러잖아요. 급발진... 혹시 그 다음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아시죠? 아, 그거 알죠. 문워크... 어... 아... 알겠습니다. 이야... 자, 이제 저희가 여기 성모 대교 입구에 왔는데요. 이게 이제 1년인가 그 전까지는 배로 다녔었습니다. 어... 근데 이 다리가 개통되면 이제 성모도에 이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죠. 지금 미키강수TV에 네, 네. 미키강수는 못 나오고 맨 2부... 아, 네네. 개미앓기 이제는 또 아, 테슬라 차주님께서 아, 네. 또 여기를 또 장악하셨네. 미키강수씨가 이런 기획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사실 뭐 다른 출연진들 같은 경우는 뭐 배우일 뿐이죠. 어... 미키강수씨 대본에 따르다 보니까 아바타에 불과하자. 아, 그렇죠. 하하하하하하 어... 여기 참 아름다운 곳이죠. 와... 황수씨 이거 이 화로에다가 숯불 붙여줄줄 알아요? 이게 약간 부러져가지고 가스가 좀 새요 빵! 빵! 이번엔 안놀랬어 웬만하면 개 아니면 안놀랬지 개야지 놀랬지 오 나온다 나온다 줘 봐 오 좀 할줄 아는데 오 약간 느낌나 제가 토치에 불을 붙일줄 알고 캠핑에 기본이 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붙여야 돼요 전복! 전복도 이부호씨가 직접 따온거죠? 아 그럼 제가 잡아왔죠 진짜로? 어디서 잡았어요 전복을? 갯벌에서요 갯벌에서 잡았다 하면 재미가 없지 다른데서 잡았다 해야 재미있지 다시 한번 갈까? 아니 그냥 차 전복됐다 그러는게 낫지 않아? 아이씨 저희 저희 집차가 전복이 돼서 그거를 좀 가져왔어요 가다 그게 낫다 다시 한번 가볼까? 아 내가 근데 나 잠깐만 마치 이부호가 애들이 치는 것처럼 한번 찍어볼까요? 가보자 이번에 진짜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전복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번에 할 요리가 무슨 요리죠? 전복구이 전복구이 아 전복을 어떻게? 요거는 이제 이부호씨가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부호씨 전복 어떻게 구해오셨어요? 네 차가 전복돼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 돼? 두려워하면 돼? 아니 이게 내 마음에 안 닿아 아 왜? 어허 이거 솔직히 광수가 준거잖아 아 남의 준거는 이렇게 마음에 안 닿아 아 그래? 어 너 그러고 나중에 편집할때 앞에 내가 준거 딱 올리고 아니 그러면 저거요 오징어 오징어 주장한 거 누가 시킨 거예요? 본인이 에드리베이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건 내가 했지 아 진짜로? 근데 그거 증거 영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올려도 돼요? 내가 하라고 시키는 거 영상이 있는데? 아니 그건 내가 했다니까 우와아 뻔뻔하다 자 과연 누가 했을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맛 좋아해 불맛? 불맛 좋아하지 아니 꼬마 남보게 해드려라 혀.. 잠깐 하하하하 야 불맛아 보자 야 왜 이렇게 부딪지 말라고 봐 이게 진정한 불맛이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리얼 불맛이지 아니 이게 웃긴거 아니야 이거 불맛 보는 순간 조회수 하하하하 오늘 한개도 안 먹었죠? 네 이해봐 이 아니 꼬리 그대로 꼬리 그대로 이해봐 이 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 아유 가만있어봐 아유 뭐가 있는데 이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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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끼도 안 먹은 이빨 아 왜 뺄려고 그래 아유 뭐가 있었어 어?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해 주실거야 야 목살 진짜 깨끗하고 좋다 야 요 목살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 목살하고 또 여기도 뭐가 있어요? 하하하하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거야 아유 아유 너의 배그 뭐하는거야 거기 이거 저의 배그 아유 아유 하하하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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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타이밍 좋았어 하하하하하하 점점 잘 익어 가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